날 것 같습니다. 네, 흰 장갑을 착용하셨고요. 셋!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천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거 100여 년의 역사의 위로 김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검역본부는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과거 안양청사시대에 부족하고 미진화했던 부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김천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취임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를 기관의 비전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생산자는 만족하는 뉴웨이브 즉 새로운 랜드 및 물결을 선도하는 검역본부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원활한 대국민 소통으로 농림축산인 등 고객중심의 봉사기관을 지향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라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검역본부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여 이해하고 소통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